야, 이거 어떻게 먹었냐? 공예 옛날에 잘 쳤지. 속된 말로 개발은 아닙니다. 축구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. 신기하듯 이동규. 역시 딸립니다. 진정호가 있으나 맘한데요. 공보다 빨리 가면 안 되죠. 화가 마이너스, 우리 안정환 감독. 야,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. 몽상, 몽상 거칠어. 그냥 길러 가야지. 너희들 썰떼... 이렇게 당기다니까 혼자서? 왜 자꾸 눌러물르잖아. 왜 난 남 탓이야. 아니, 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지.